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 페루. 페루는 안데스 산맥의 경이로운 자연과 신비로운 잉카 문명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태평양 연안의 고온에 위치한 수도 리마. 리마는 1535년의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스페인은 수도를 꾸스코에서 리마로 옮기면서 아르마스 광장을 중심으로 유럽식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곳 광장은 리마의 중심이자 현지인과 여행객의 휴식처입니다. 저도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과 추억의 한 컷을 남깁니다. 광장 주변엔 대통령군과 시청 같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에어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정치 1번지로도 불립니다. 과거 식민지 시절에 세워져 역사적 격변을 거친 곳이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광장을 떠나 구도심의 까야오로 갑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벽화입니다. 여기 무슨 그림이 있는데. 화려한 색과 강렬한 이미지가 열정적인 남미의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이쪽 코너를 도니까 이렇게 그래피티가 있으니까 전시 갤러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남미의 다국적 예술가들이 그린 특별한 그림. 이 그림들 덕분에 까야오의 벽화거리는 여행객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 안데스를 오르는데요. 뾰족한 고사를 넘어가니 평탄한 고온이 나옵니다. 길도 풍경도 다 처렵다 보니 운전하는 맛도 남다릅니다. 너무 여유롭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차가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 지금 차가 한 10대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뒤에서 빵빵거린 차도 없고 제가 그냥 가고 싶은 속도로 주위를 관찰할 수 있는 속도로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안 데스의 산허리를 타고 달리다가 갑자기 눈앞에 드넓은 고온이 펼쳐지고 한가롭게 풀을 뜯는 알파카 무리가 보입니다. 알파카는 보통 해발고도 4천 미터 정도의 고지대에서 자연 박목으로 키웁니다. 안데스를 대표하는 동물인 알파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지금 안데스 한밤이 한창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알파카가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 차를 세웠습니다. 알파카는 안데스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동물인데요. 알파카 톨로 옷을 만들어 고산의 추위를 견디고 고기는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겁을 먹고 지금 도망가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를 위해 알파카를 부르러 가시는데요. 알파카를 부르는 소리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내시는데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나서도 다들 도망가기 바쁩니다. 수줍음이 많은 귀여운 알파카를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해발고도 4,135미터. 푸른 숲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오지 마을 아야빔빠. 외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마을. 혹시 저를 낯설어 하시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됐는데요. 아야빔빠는 200명 정도가 사는 작고 조용한 마을인데요. 풍경도 마을 어르신들도 마치 예전 우리의 시골 마을 같이 정감 있고 푸근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전통복장을 입고 많이 모여 있는데요. 조용하던 마을에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일단 주인이 마시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인데요, 먹기. 모여서 소고기를 procure. 물에 있는 콜라, 콜라. 환기. tut, tut. 그때 노래가 울려 퍼지며 마을 잔치가 시작됐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춤을 춥니다. 어리숙한 제 모습에 다들 즐거워하시네요. 아저씨께서 제가 방문했다고 기념으로 이걸 만들어주셨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집어 던져서 노는 거라고 합니다. 모자도 선물로 주셨는데 전통 모자인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아까부터 저한테 계속 여기 전통주를 권하시는데. 소주랑 콜라를 썰고 너무 독합니다. 마을에 상수도 공사를 축하하는 잔치인데요. 수도가 들어오면 생활도 편해지고 농사짓기도 수월해지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 어느 화려한 축제보다 더 흥겹고 신나는 오지 마을의 잔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을 돌아볼까요? 오늘처럼 해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묵은 빨래를 하신답니다. 아주 힘이 있습니다. 와우, 이거 조금 어렵겠는데? 아, 이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네요. 다 손빨래잖아요. 그리고 손빨래 나무판에 하는데. 그런데 이건 생각보다 잘 돼요. 나무판에 이렇게 밀어주니까 나무가 좀 빨래를 잘 잡아줘서 밀기는 좀 좋네요. 쉽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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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추쿠 추쿠. 추쿠 추쿠 추쿠. 어미와 새끼를 떼어놓고 데려다 묶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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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